여기가 어디냐면요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근데 오늘 엄마랑 설이랑 같이 왔는데 어디 가신 걸까? 싹 사라지셨네 안녕! 인사해 여기 카메라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세요 우리 어디에요? 바로 동물원 동물원이에요 인사해 주세요 인사해 주세요 인사해 주세요 우리 어디에요? 동물원 동물원이에요 동물원 포큐페 네 와 성급 히라 Experiment 히라 진입 뭐라고 싶은거야? 오른쪽에 바로 사자랑 있었어 아 그랬어? 걔네 코끼리 왜 그런거야? 몰라 사이가 안 좋나보지? 아까 걔네 그 아까 조그마한 코끼리 완전히 작중하고 덤비던데? 그러니까 원만한 관계의 개선을 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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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거, 엘리펜 그리고 여기 있는 엘리펜 여기 있는 엘리펜 여기 있는 엘리펜 그리고 그는 큰 엘리펜 아.. 인데요 아.. 인데요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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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 확인하라고 아 아 근데 그 점의 모양이 좀 다르다고 했어 저 얼룩점에 얼룩 모양이 좀 다르지 야 I came with my sister and my mom little part where is Jagir oh there is Jagir 사진 찍으라니 사진 찍으라니 사진 찍으라니 사진 찍으라니 There is it 아 귀여워 아 귀여운데 동배 벚꽃인데? 아니, 여기 여기 있잖아. 동배 벚꽃. 오늘 오늘 그냥 대량. 대량. Hey mom. Say hi. Bye bye. There is a jaguar. Jaguar. 어디 가? Yes, I think my mom is busy to carry my sister. Right now. Where? What is that? Oh, black bear. There is a bear. Can you see you there? That window is really a bit rusty right now. It is so empty. It is so empty. Oh, there is. Oh, there is. Nice. Oh, look at tha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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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Oh. Oh. 그리스로는 당나귀라는 뜻이에요 아 맞아 맞아 그리스로는 당나귀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더러워요? 당나귀 오른뚤이라는 근데 물이 왜 이렇게 지적돼요? 근데 물이 왜 다래요 어? 물이... 그거는... important information Do not feed penguins 흑불지 장점 세 pork 요새는 동생이에요 요새는 동생이에요 로스와 다른 내장 어? 쀼야 조그레이 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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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하이. 관학이래요, 쟤. 관학. 우와, 머리 봐봐. 호라, 머리에 엄청 왕관 썬 애 같애. 진짜 두루미가 있네. 엄마, 언니야. 와, 잠깐, 저 위에도 새 되게 많아. 봐봐, 저 나무 위에. 펠리콘. 펠리콘, 엄마! That's not a pelican? 펠리콘 아닌 것 같은데? 날개를 이렇게 펼쳤어. 엄마? 봐봐. This one looks like a pelican. 엄마, 펠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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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여줘. 쟤 펠리콘 아니잖아? 아니야, 펠리콘이 여기. 왜 이렇게 물트로 늘어지지 않아? 어, 어, 아니잖아. 아니야, 지금. 펠리콘. 펠리콘은 머리 닮으신 거야, 아닌데? 저 위에 손을 정말 많은 것 같아. 어, 예쁘다. 없냐? 응. 진짜요? 엄마 저거 펠리콘 맞대 어 오 오 문항 펠리콘 아무것도 없어서 저렇게 그냥 Great White Felicun 펠리콘 Hi Little friend 크게 Her or he's name is Great White Felicun 펠리콘 is on the controls 황명이 왜 이렇게 어려워 면모사가 보이진 않아 분명 있을텐데 그니까 지금 저 위에 어딘가에 앉아있을거야 2층으로 갑시다 2층으로 갑시다 2층으로 갑시다 2층으로 갑시다 There is the penguins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지금 그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 미영이 없나 오 오 저 키리가 틀렸다 이러는 것 같은데 당연히 너네가 제일 시원해 보인다 뭐 공을 넣지 말라고 물을 세게 널치한테 널 사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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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요는 이렇게 와서 보는 거 사망요는 집에서 키우는 거 아닌가 아니 아니 나도 예전에 여기서 토끼 봤거든 근데 나도 몇 년 전이라 일단 주문이 주문했어. 그래서 객싸대. 자랑 좀. 넌 이거 먹지마. 이건 내 거거든. 어, 맞다. 감사합니다. 빨리 먹으래. 근데 설이는 저거 사주면 진짜 잘 갖고 노긴 하더라. 사줄까? 신고는 도 있어. 들어가 볼래? 설아 신고를 볼래? 응. 어? 이건 예상치 못했어. 아비를 잡아요. 아비를 잡고. 아비를 잡고. 내려갑니다. 자신의 목표는 참조하고, 순수한테리아이 언니의 배걸아이. 이 자리씨가 진짜 잘하는지. 이 resonate trouve. 아비를 잡고 나가고, 엄마한테 멈추장. 아비를 찍고, 아비를 잡고 Spanish. 아비를 잡고, 아비를 잡고, 아비를 잡고, 아비를 잡고, 아비를 할게요. 자, 이제 내려와. 타기 싫으면. 혼자 즐거운 채찜. 자, 이제 내려와. 타기 싫으면. 자, 이제 내려와. 타기 싫으면. 왜 이렇게 밀어? 어, 이런 거면 양보해 주세요. 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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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갈까 그러면? 재밌어, 베네. 앞으로 뻗어. 아니, 이거 뻗어도 타. 아, 엄마 편하네. 어느냐. 너는 몇 번 탈 거야? 정하고와 친구 기다리고 있다. 어. 기다리고. 서리야, 재밌어? 응. 열 번 타면 아쉬움이 없을 것 같아. 열 번 타면 아쉬움이 없을 것 같아. 재밌어? 야. 야, she is my sister. 열 다섯 번. 안 하죠. 열 다섯 번 타고 내려와. 스트라이터. camb였 incident. 저 다르다. 그치? 오늘 저녁에 오는sur은해중이 왔어요. 오늘anca에서ıyorum. 현재는 제 입장을 위해 노력했었거든요. obesity의 정도 삶 Cambodia. 그치? 아니다. 아 myself. 하자마자 pronto. 운전을 가고, 효과를 각 물속이áticas вами의 대부분입니다. 바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번, maybe before I hatched the egg. Before I hatched the egg. Maybe. This is the oyster gap. The crab is spicy. The crab is probably such a soy sauce. It's a Tangled egg. The crab is called a crab. It is very nice. This is a crab. The crab is a crab. The crab is a cra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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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